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드 공유한 남자 옥시화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드릴 빌드는 탐식자와 주조소를 이용해 철마작전 두번째 보스인 피서를 내부에서 혼자 탱하는 빌드인데요. 운영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식자가 필요한 세팅이기 때문에 레이드를 어느정도 공략하셔야 합니다. 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탐식자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견착으로 사격시 100% 무기 데미지 주고 왼쪽 견착으로 사격시 4%의 보너스 방어들을 얻습니다. 10번 중첩시 2배로 증가합니다. 조준후 시프트를 누르면 견착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조소 사셋을 착용하는데요. 모든 보조석성은 상태이상 제왕으로 보정해주시고 모듈에는 하염 제왕을 착용합니다. 주조소는 2세들때 방어도 증가 3세들때 방어도 재생을 3% 올려줍니다. tu10.1에서는 1%로 너프됩니다. 그리고 방패 생명력을 50%만큼 증가시켜줍니다. 4세들때는 받은 데미지의 20%를 15초에 걸쳐 회복하는데요. 가슴방어구를 착용하면 받은 데미지의 30%를 회복합니다. 만약 가방이 있으시다면 15초가 아닌 10초에 걸쳐서 회복합니다. 가방에는 길라가드 가방의 아드레날린 촉진을 사용합니다. 무릎 보호대에는 황제의 근위병을 챙겨 방재생 1%를 얻었습니다. 황제의 근위병은 다크존 드랍입니다. 만약 없으신 분들은 골란 유한해사 2셋으로 방재생 1%를 드시면 됩니다. 스킬은 터렉과 드론을 사용하는데요. 터렉과 드론으로 피셔의 어그를 잠시나마 끌 수 있습니다. 전문화는 폭파 전문가의 화저 20%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염자왕이 99%를 얻었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코드콜이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코드 대신 번호로 대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 앞자리가 F이면 1번 모니터 고정입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F일 때 1번 P일 때 2번 C일 때 3번 R일 때 4번 M일 때는 5번 빈칸일 때는 6번입니다. 그럼 지통실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반 스택이 낮을 때는 총알을 아낍니다. 막바지에 총알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A와 C쪽을 이동하면서 피셔와 근접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맥만하면 공격하지 않고 코드에 더욱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외부에서 로켓을 방 안에 놓아둡니다. 첫번째 점멸기에는 A방으로 피싱하면서 로켓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켓 점멸기가 발동하면 첫번째 로켓을 사용하고 C방에 있는 로켓을 사용합니다. 외부가 많기 때문에 도가니를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다 채우고 외부 딜러와 힐러가 들어와 도가니를 빨리 밀어버립니다. 그 사이 탱커는 물대포 발사를 준비합니다. 도가니를 빨리 밀고 나면 점멸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점멸기는 딜러가 약점을 파괴해서 캔슬시켜줍니다. 도가니를 붓고 수업을 올립니다. 수업이 늦어져서 또는 도가니동이 늦어져서 버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항상 탐식자의 왼쪽 견착을 이용해 탄약을 잘 확인하시고 오중첩에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내부의 인원이 줄어들고 외부의 인원이 늘어나니 도가니 채우기가 정말 빠르더군요. 수업을 올릴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쫄 정리가 중요하며 99을 넘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편하게 되F hull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